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새벽 이제야 찾았네 아멘이 내 잃어버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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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기 곤목에 숙인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뜬금하게 씻었네 나의 생명 겨울 비었네 물베셨네 바른다 숨이 되어났네 그 일은 생명 겨울아 손방한 고통의 새삼긴 헤매일게 예수님 풍으로 나를 빛으로 가졌네 하하 제 영역의 고통 그 일은 생명 겨울이 그 일은 생명 겨울이 가득한 하시 그 일은 생명 겨울이 그 일은 생명 겨울이 신하고 흰색인 부부로 뿐이지만 주님의 은내로 감사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내로 감사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내로 감사만이 없으니 그의 생명이란다 할머니는 언제만 주를 향해 걸었을까 나의 감탄은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의 은내로 감사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내로 감사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내로 감사만이 없으니 감사만이 없으니 또 노래를 감사르니 고 엄마 앞이 웃어놨네 우리 둘이 남 푸른 가슴 한 주에도 없었으니 경기를 떠나 가는 밝게 무엇도 괴로웠네 나의 주여 우리 생일 운소한 소상 이제는 그 바람이 우리 생명하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마시네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구성으로 펴배네 나의 주여 우리 생일 운소한 소송 이제는 그 바람이 returns 빛 촌 물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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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오라 주님의 친구 무관심이 안 되지만 주의 속에 내 고급한 그룹들 주의 속에 아려오라 내 길을 빛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속에 아려오라 주의 속에 아려오라 주님의 친구 무관심이 안 되지만 주의 속에 아려오라 죽음만 배고를 냈다여 주의 속에 아려오라 흔들라 바라붙다여 주의 속에 아려오라 주의 속에 아려오라 주의 속에 아려오라 무관심이 안 되지만 주의 속에 아려오라 세상이 아려오라 너의 속에 아려오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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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아려오라 주 하나, 주 1대 김하, 주 예수의 높이니라 이 복음 전하자, 넌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너는 그 곳에 있는지 흘리고 있는 주 하나, 주 예수의 높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믿고 그 사랑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또 약한 분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가진 분이 있고 약한 믿음은 가진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성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말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자만 물속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집어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를 압니다 예수를 만나본 자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를 꿰뚫는 오늘 전체 성경을 여러분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막연하게 이 말씀만 성경체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감정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이 말씀은 약 1600년 동안 66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전체가 33명에서 34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기록한 책이 거의 아닙니다 창세기, 주리국기, 레빙기, 민숙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각 시대의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성경을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한 시대의 성경을 기록하고 떠났으면 다음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또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문서를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문 30장 6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꼭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다가 말씀에 잡히시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단 구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쬐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은 바로 사단 마귀였다고 성경은 이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설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말며만 하시는 말씀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에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이냐면 창세기 3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가죽옷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지었고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경은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지니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 옷은 죄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었던 그들을 하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죄물의 옷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을 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요? 원어에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세스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란 말은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트로포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마귀와 짝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또 놀라움은 사실은 가죽옷을 하나님을 지어 입히시는 순간 바로 22절에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될 자리에 희생죄물이 있습니다 그 희생죄물이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이 묻어있습니까?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피옷입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39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전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썸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죽은 이 희생의 재물은 누가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담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은 희생의 재물은 이 땅에 잠차 오셔서 죽으실 죄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보라고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탄 시대가 지나갑니다 시대가 지나가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야곱을 가르쳐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버러지 인생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또 이렇게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땅에만 뒹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시공창 속에만 있습니다 바로 야곱을 가르쳐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 시공창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악취가 나는 그런 곳에 파묻혀 살아가는 너는 지렁이 같은 너의 인생아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장작군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세울 수 있는데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말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됩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제를 보게 되면 어머니 리부가가 이 야곱에게 가죽을 가지고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손과 목에 가죽을 쓰러 꾸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야곱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야곱은 창세기 27장 27제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사가 풀어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복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들의 옷의 향취 하필이면 옷의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냄새인가요? 가죽옷을 입었으니 피냄새가 납니다 이 피냄새, 이 향취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가죽 옷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석근을 소개합니다 열광개 1장 8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엘리아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아가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말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몸을 둘러섭니다 이 가죽은 누구 때문에 죽은 희생제물의 가죽입니까? 엘리아를 위해서 죽은 희생제물입니다 야곱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피가 그리고 엘리아에게도 그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광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엘리아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손에다가 이 겉옷을 말아 물을 치는데 물을 치는 대로 이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젖은 땅이 마른 땅 됩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가죽옷입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피가 묻어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손에 예수 그리트 피가 다시 말해서 능력의 피가 구운의 피가 여러분 손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회오리 바람 타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산채로 그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아가 던져주고 간 겉옷이 있습니다 가죽옷입니다 이 옷을 잡아가지고 손에 말아서 역시 요단강물을 쳤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치는 대로 이리저리 길이 나들어 있습니다 그런 요단을 건너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련의 구약의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가 가죽옷을 입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가죽옷을 입었더니 죄사함을 받고 가죽옷을 입었더니 저주가 물러가고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보금적으로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트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오늘 구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구약이 오늘 말씀이 마감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보금 27장 5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때에 시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시체가 된 우리 주님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범, 사, 보금식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샀습니다 이 장례의식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완전히 천으로 싸버립니다 예수님 시신을 세마포 하얀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보금 15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마가보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에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무덤에 안치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보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보금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리갔더니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은 안계시고 따라하십시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성경은 요한보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보금 2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죽옷 그 피옷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세마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입으신 옷이 세마포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죽으셨을 때 시체가 되셨을 때 입었던 옷 마지막으로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 옷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체를 쓰셨습니다 피가 솟구쳐 흘러내립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입에 피가 범벅입니다 덩어리에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려서 덩어리는 갈기갈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손은 모세 밖에서 피투성입니다 피가 말라붙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주님의 온몸은 한 곳도 상한 곳이 없이 전부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신 우리 주님을 샘앞으로 쌌습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피옷입니다 예수님 피가 범벅이 되어 놓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샘앞 품만 보여줍니다 무슨 옷입니까? 피옷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입었던 옷 그 옷은 곧 부활의 옷이기도 합니다 왜 그 옷만 보여주실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게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모습을 봤더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말씀은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옷이 무슨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 게시록 19장 성경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나라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입어야 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트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입으셨던 피옷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이 옷은 누가 입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한 가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마포 입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사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었을 때에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은 누가 입습니까? 육체가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무시 죽어야 됩니까?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이 세마포 옷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한테 피워 오늘 주님께서 입었던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주여 나는 육이 죽은 자입니다 경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오늘 세마포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강좌가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죽으셨을 때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가 육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게도 이 세마포 옷을 나는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마냥 죽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을 때 죽으셨고 이 옷을 입고 계실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두셨습니다 이 옷은 무슨 옷인가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올리셨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와 사랑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진정인 민족이 주여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입으셨던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는 민족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되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작은 가정이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야 하는데 나는 자칭 그리스오인이요 나는 자칭 집사며 권사며 장노라고 말하는데 나는 용서할 줄 모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마포 옷 입었을 때 그 비옷은 용서와 사랑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인된 날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천국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는데 나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만약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찾아갔던 무덤을 들여다보았던 그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세마포만 보입니다 너는 이 옷을 입었느냐 우리 예수님의 세마포 피옷 이 옷 입으면 어떤 축복이 있나요?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피는 위대합니다 예수님 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영생의 복을 가져옵니다 내게 이 세마포 옷을 나도 있게 하시면 주여 나도 영생의 복을 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는 피로 말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실 믿습니까? 오늘 전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트를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십시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세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세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용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있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트 피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 소속 2장 13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트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골로세서 1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트 피로 다시 하세요 예수 그리트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소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는 화평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이 민족이 모두가 한국교회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트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보험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마풀을 입은 자만 천국에 있습니다 이 피옷을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트 피로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영원히 우리 죄는 다 사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일곱 번째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옷에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가지고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도 입었습니다 엘리아도 엘리사도 가지고도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옷은 전부가 피로 물던 옷입니다 보금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트의 옷을 내가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트의 옷을 내가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에 흐르신 그 피 그 피는 구원의 피와 생명의 피면 축복의 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보러 나오십니까? 건물 보러 나오십니까? 시설 보러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하여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수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우라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산받았습니다 거기 하세요 예수 그리트의 드러말며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계신 곳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오직 이 땅에서 세상 소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철학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세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알려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민족이 되게 알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ll right 감사합니다.